안녕하세요 고양이 스케치북의 싸마입니다. 오늘은 소녀의 시간 컬러링북을 해볼 건데요. 소녀의 시간 컬러링북에서 바로 안경소녀를 해볼 거예요.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게 있어서 좀 변화를 시켜보려고 해요. 바로 최근 존경한 드라마인 이태원 글라스의 조이서. 조이서로 한번 꾸며보고 싶어요. 이런 느낌? 선글라스는 아니고 그냥 안경으로 할 건데 이서의 투톤 머리와 귀여움을 살려서 한번 색칠해보고 싶어요. 저의 장면은 저는 제가 이 시간을 보여주고 싶어요. 바이러스는 그리스도 네모를 만들기 때문에 이틀과의 장면은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저녁의 장면을 만들어보세요.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만들고 있어요. 그리스도를 만들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들고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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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. 다음에는 다른 소녀로 돌아올게요. 안녕.